오늘은 스튜디오를 찾은 새로운 얼굴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 가수 권인아.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여기 패널분들 고정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처럼 가끔 오는 사람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새로운 가족이 나와 계시거든요. 반가우시죠. 이재용 아나운서. 많이 놀랐습니다. 스며보기는 앉아 계셔가지고. 이재용 아나운서님 하면 사실 엠비까지는 많은데 싫어 가셔야 되는데 애달아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다가 오늘 이사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송 있나 이렇게 찾고 있었거든요. 엠비까지는 같으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26년 동안 엠비씨에 있었는데 이렇게 계셨네요.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진짜 이쪽 자리에 앉으셔야 어울리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어색해요. 아직은 얼떨떨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어디 나오면 늘 진행자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출연자로 앉아 있으니까 또 얼떨떨하고. 세상이 많이 외쳐요. 그래 오늘 좀 방해보시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